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바로 어제 오늘 포털 검색어 1위를 휩쓴 서이도 패션쇼의 과당녀입니다. 어제의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이제 그만 삶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생명은 소중하기에 마지막으로 서이도 디자이너 선생님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드렸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카메라 꺼 저리 취업! 가까스로 취업 절벽을 기어올랐다가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지금! 니 못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죽음뿐이네요. 야! 저거 어떡해! 저거 어떡해! 저거 어떡해! 저거 어떡해! 살려! 살리고 가야지! 너만이 죽여! 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닐까... 어떡해! 빨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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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으니까 당장 나와. 취직시켜줄 거예요. 저 진짜 절박해서 그래요. 시켜줄게. 취직시켜준다고.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심사하고. 취직시켜줄게요.